안녕하세요 고3 사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봉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학력평가의 중요성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또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 단위로 치러진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일지 그동안 공부한 결과가 어떠할지 매우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력평가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건 또는 기대에 미치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에 얼마나 소화했는지 소화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20문제 모두 풀이할 때 맨 마지막 볼 때 시간 관리하는 게 늘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는 평이한 문제들이 있긴 했으나 15번 문제에서 약간 어렵긴 했죠 암튼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짠 네 있습니다 여기 켜야죠 갑니다 1번 문제는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바로 그 문제가 나왔지요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하고 나오는 1번 문제 뭐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면 사회문화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이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랑 수로도 잘 살펴보고 그냥 딱 바로 보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구분되는 쉬운 문제도 있는데 이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어가 뭐지 서술어가 뭐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건 좀 쉽게 나온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황토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우리 조상들이 황토를 활용한 거죠 아주 다양하게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현상 기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상들은요 배탈이 나면 맑은 물에 황토를 넣어서 만든 지장수를 마시기도 했어요 예 배탈약으로서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조상들이 이것도 뭐겠어요 맞아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민간요법은 황토의 약성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성을 중화시킨다 황토의 약한 뭐 성분 약산성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잘 봐 맞나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독성을 중화시키는 이거는요 그냥 이 작용이죠 이 물질의 작용이죠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이 물질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디귿이 사회문화현상이다 됐어 됐어 끝났어 이제 여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기업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네 뭐지 당위법칙의 지배를 따르죠 지배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뭐지 사회문화현상이네 맞아요 개연성 대개 개 그러할 연 대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확률성 예 자연현상은요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응 몇 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 번이다 하면 되겠지 삼 번 갑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문화현상이 같이 함축적이죠 네 틀렸네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어때요 얘가 자연현상이 더 명확하죠 사회문화현상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네 마지막 볼게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야 기업과 같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달리가 아니죠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경험적 연구 현실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 경험적 자료로서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둘 다 다 가능합니다 사회문화현상 연구할 때도 그렇지 자연현상 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통점 기억해놔야 될 거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공부한 학생들은 맞췄을 겁니다 그렇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 해당되고 2단원 딱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뭐 나왔어요 정보사회의 특징하고 나왔습니다 5단원이야 5단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이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의 경영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가 방대해졌어요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들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내용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이 구매 이력 외에 검색한 상품 쇼핑몰에 머무른 시간 진짜 이런 거 저장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떠요 그죠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별해서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문 예상 고객의 주소지 인근 물류창고에 미리 상품 옮겨 두어서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두 문장 여기 여기랑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해서 이 두 문장이 핵심입니다 가운데는 사례니까 정보사의 특징 뭐예요 정보가 방대해져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 찾아보면 되는 거지 슈 문제죠 1번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엉뚱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보사회랑 뭐 비교하는 문제예요 산업사회 내지는 더 갈 때는 농업사회랑 비교하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암튼 소품종 대량 생산은 어디의 특징이야 산업사회의 특징이지 산업사회에 산업사회가 형성된 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 공장제 기계공업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된 거 산업사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보사의 특징하고는 아예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가정과 일토의 통합 정도가 높아지는 특정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건 재택근무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재택근무 어 그런데 위에 재택근무와 관련된 내용 그런 거 있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 형성된다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 대면 접촉 비중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산업사회나 농업사회에 비해서 비대면 접촉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게 늘어나 그래서 대면 접촉 비중이 줄어들고 비대면 접촉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없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정보의 부가가치 정보의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정보가 이윤 획득 수단 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어때 정답 사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봐봐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이로 활용해지는 것이 중요했다 쭉 사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지는 거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사번 여러분 아마 다 금방 찾았을 겁니다 이건 진짜 뭐 개념의 근거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물론 우린 이거 다 개념으로 배우고 있지만 사번 정답은 금방 찾아지고 오번 해볼게요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 완화로 그렇지 왜냐면 웹상에서 할 수 있으니까 퇴근 후에도 정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는 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치 참여할 수 있어요 시 공간적 제약이 많이 축소합니다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가 활발해진다 정보사의 특징이 맞긴 맞는데 위 내용과 관련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정답 사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따라 여기 나왔네 자료 수집 방법 여러분 다섯 가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세 가지 A에서 C 면접법 질문지법 아니 실험법 질문지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정말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해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지 그렇지 이거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실험법 맞잖아요 EBS 강의 들으면 성적 올라가나 하면 어떻게 실험해요 의도적으로 EBS 강의라고 하는 변수를 의도적으로 처치해서 그로 인해 나타난 성적이라고 하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 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조작해 실험법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 중에 하나는 실험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뭐 실험법과 질문지법이건 실험법과 면접법이건 간에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실험법은 O라고 할 거고. 다른 건 X라고 할 거니까 A와 B 중에 실험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없대요. 어 왜? 자 여기 봐봐. 면접법 있고 실험법 질문지법 있습니다. 얘네 둘이 뭐야? 얘네 둘이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는데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건 B와 C가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각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다 네 네 하니까 질문 구분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B와 C는 실험법 아니면 질문지법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A와 B 중에 실험법이 있어요. B와 C 중에 실험법이 있어요. 그럼 B가 뭐다? 그렇지. B가 실험법이에요. 네. B가 실험법이면 나머지 C는 뭐가 돼? 질문지법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 A는 뭐가 돼? 면접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맞아요. 자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변화를 측정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B는 O라고 할 거고 A는 아니요. 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 라고 하면 얘네 둘 다 O, O라고 하니까 구분할 수 없다. 다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A, B, C를 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A와 C, 즉 다시 말하면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면접법이에요. B에 비해서 실험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간 개입 가능성이 어때?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주간 개입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C,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아니지. 여기 가운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질문지법입니다. C예요. C.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지법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B는 C와 달리.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여러분 둘 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은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질문지법은 질문지법은 미리 탁 질문지를 만들죠. 그렇죠? 미리 탁 작성된, 미리 만들어진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고 얘도 그렇죠?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표준화, 구조화 정도가 가장 높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실험법이. 그래서 두 달리가 아니라요. B는 C와 달리가 아니라 모두 예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죠. B가 가장 높고 네 암튼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C는 A에 비해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C는 질문지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리하잖아요. 질문지를 막 이렇게 뿌리면 되니까.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에 들어갈 질문 나왔어요. 언어적 응답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 필수적인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 면접법은 뭐라고 할까? 네, 대화를 통해서 하니까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어때요? 질문지, 문자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둘 다 다 O라고 할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 A와 C를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 응답,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점.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문제 여러분 보세요. 어놨어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가면 되죠. 풀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최근 도심 근처의 낙후 지역이 도심 근처의 낙후 지역이 고급 상업 지역이나 고급 주거 지역으로 변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거주민들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즉 막 이렇게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값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있어요. 이 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저소득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피지배층에게 착취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지 갈등론이야 갈등론 그제 두 번째 아니야 도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도제 도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상업 및 주거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 공간을 재구조하고 있는 아주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즉 도시의 안정 그리고 도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재기능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부여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겠어. 그렇지 기능론이에요. 이것만 봐도 판단이 딱 되죠. 다 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배계급과 갑의 관점은 갈등론이에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양립할 수 그렇죠. 이거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없다. 이건 뭐야 지금 지배층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층이 그들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얘네 터전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이익은 세워져 있지만 피지배계층의 이익은 아니지. 그렇죠 두 계층의 이익이 나란히 양립할 수 없다. 이들이 이들을 차취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없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의뢰 관점은 기능론이야. 사회 유지에 필요한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이거 기능론의 전형적인 거죠.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재기능을 다했을 때 사회가 안정 조화를 이룬다. 2번 정답입니다. 3번 갑의 관점은 의뢰 관점과 달리 거시적 달리가 아니죠.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의 구조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의뢰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의뢰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이 사회를 변동시키는 원동력이다. 누가 갈등론에서 그러겠지. 갑의 관점은 의뢰 관점과 달리라고 해야 됩니다. 갑의 관점 모두 자 여기 보세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뭐가 되죠? 기능론 의뢰 관점입니다. 지금 기능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지금 이런 건 그냥 사회의 도시에 도시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재기능을 다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시가 재구조화되고 있는 거야. 이건 현재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지 현재 상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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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의뢰 관점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됐어요. 오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 번 오 번 문제 갑니다. 갑과 을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문화 이해의 관점 또는 문화 연구의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화 이해의 관점 문화 연구의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총 비상 총 비상 사태야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보겠습니다. 갑은 멕시코 멕시코와 미국의 유령 관련 축제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유령을 가족이 돌아온 것이라고 믿어서 이들은 환영의 대상으로 생각해 멕시코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령이 단자를 괴롭힌다고 믿어서 유령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뭘까. 미국과 멕시코의 유령 관련 축제를 뭐 한 거야. 맞아요. 비교한 겁니다. 비교.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영국의 차 문화를 연구하면서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 차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구나. 또 영국의 식민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두려울 수 있었던 경제적 요인 등 이 차 문화와 어떤 관련 관련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거 뭐야. 하나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다른 부분과 연관 연관 연관되어 있는지 보겠다. 뭐지? 그렇지.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총체론적 관점.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어, 갑의 관점은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지. 이거 맞습니다. 문화 간의 보편성,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거. 보편성을 파악하면 공통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특수성을 파악하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어, 맞다. 두 번째, 을의 관점은 특정 문화 현상을 다른 문화 요소와 요기 차 문화를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관계 속에서 보고 있다. 맞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여러분 이거 별표, 별표, 별표. 자기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건 둘 중에 뭘까? 맞잖아. 비교해보면 그렇겠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성격이 조금 이런 측면은 모났고, 이런 측면은 좋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비교해보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의 관점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렸고 갑의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 을의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이 아니라 둘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론적 관점은 뭐라고 나와야 돼?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데 그 사회의 입장에서, 해당 사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론적 관점은 없죠. 뒤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잘 보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을의 관점.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갑부터 가요. 도시 주변의 일부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뭔가 공익을 강조하네. 더 읽어볼게. 이를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개인의 권리는 제한하는 건 불가피해. 공익을 더 강조하고 있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 공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 맞아.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읽어보면 확실해져요. 이게 뭐냐면 사회 실재론이지. 사회는 실제의 이거잖아요. 즉 여기 봐보세요. 공익은 공익은 사익의 총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여기 사회 실재론에서 뭐라고 해요? 사회는. 사회는 개인의 합. 합.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이야. 즉 여기 개인은 아니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은. 사익의 총합 그 이상이야. 그렇죠. 개개인의 사익 추구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야. 됐어요. 응. 해보자. 기역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해 사회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지. 두 번째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본다. 이게 뭐냐면 사회가 눈으로 보면 뭐라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외제성 외제성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서 사회 실재론에서는 사회 실재론은요. 사회 전체를 바라보니까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서 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 제도. 그리고요 개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의식 개혁을 말하지. 그치 개인을 강조할 때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응. 그다음에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사회 구조의 거대한 영향력 사회는 실제 우리 바깥에 있어 리을 맞죠. 따라서 정답은 리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7번. 지금까지 문제 보면 어때? 가혹하기 어려운 거 없죠? 네.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기본적으로 했다면 여기까지는 진짜 술술술 가야 돼요. 뭐 꾸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또 가겠습니다. 가 나에 나타나 뭐 나왔어? 문화 변동하고 나왔어요. 예. 문화 변동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 이게 아 문화 변동의 요인이나 문화 변동의 결과 나타난 양상. 응. 이게 문제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 문화 융합 자발적 문화 접변 이런 거 나왔잖아. 선지 보시면 문화 동화 직접 전파 네. 그다음에 뭐 정체성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유념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지. 투피어는 지금의 브라질 지역에 살던 원주민의 언어랍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배한 포르투갈이 자국 언어의 확산을 위해서 투피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못하겠습니다. 강제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언어는 사라졌어. 투피어라고 하는 브라질 원주민이 쓰던 건 사라지고 현재 원주민의 후손들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아 문화의 그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뭐지? 동화된 거지. 동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필리핀의 아티아티한 축제는 본래 부족들 간의 우정을 기념하여 춤과 음악을 즐기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여기 봐봐. 스페인 선교사가 선교사가 전파한 카톨릭의 영향으로 현재는 잘 볼까? 필리핀의 전통 춤하고 음악에 카톨릭의 종교 의뢰가 이게 결합됐어. 요 원래 있던 전통하고 카톨릭이 결합돼서 어머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맞아요. 융합이라고 말합니다. 융합. 응.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 번 가에서는 동화가 나타난 거죠. 융합 아니에요. 그렇죠. 가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야. 을 지배한 포르투갈이 사용 금지 이랬습니다. 뭐 했겠어 강제적이겠지 강제적 응 들렸고 그다음에 나에서 문화 동하다 뭐지 문화 융합입니다. 풀렸고 그다음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이거는 어때 여기 봐봐. 여기 새로운 포르투갈 어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응. 그리고 여기서는요 카톨릭이 전파됐는데 선교사가 이거 두 개다 뭐야 두 개다. 직접 전파지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라고 해야지 봤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 응.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 변동 이후에도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여기는 뭐죠 동화는 기존 언어는 사라졌고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사라졌어. 그러나 융합에는 어때 필리핀 전통 춤 얘가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얘랑 카톨릭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 이 새로운 형태 안에는 전통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정답은 5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밑줄 다시 일탈이론 했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일탈이론 뭐 있지? 맞아. 아노미론 있어요. 네. 뒤르켐하고 머튼 차별적 교제이론 그리고 낙인이론 이렇게 있지요. 어. 해보자.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탈을 종종 하지만 사소한 일탈 이거 뭐죠? 일차적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일탈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일탈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회사 물품을 좀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거요. 어. 나 일탈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탈 행동이 알려져서 일탈자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부여된 개인은 일탈 행동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자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부여됐대. 이게 뭘까? 잘 생각해봐. 이게 낙인이야. 그러면 개인은 어떠냐면 학교나 가정 직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죠? 쟤 그런 애래. 쟤는 뭐 응 이게 낙인이죠. 이거 낙인. 네 낙인입니다. 부정적 상호작용 낙인이죠. 그러면 이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일탈자라는 평가에 순응하게 돼요. 아. 나야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라고 해서 일탈자로서의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응. 그래서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뭐냐면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이에요. 자. 누구나 사소한 일탈 할 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으면. 여기 낙인입니다. 낙인. 그래서 이거 낙인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문제 풀어볼까 일 번.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이거예요. 일탈자로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서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정답. 일 번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부정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이게 있는 이 얘기. 두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규범을 확립하자. 누가 얘기하겠어. 규범이 사라져서 일탈이 벌어져. 라고 하는 측에서 얘기하겠지. 그렇지. 무규범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디르캠의 아노미론입니다. 아노미.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 변동 때문에 일탈이 발생해. 급격한 사회 변동 싫어하는 거 어디냐면. 역시 디르캠의 아노미론에서 그래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이 사라진 상태. 싫어해요. 디르캠의 아노미론.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 일탈을 접촉해서 배우는 거야. 이건 뭐지 차별적 교제이론 차별 교제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문화적 목표하고 문화적 목표는 진짜 문화예술할 때 그런 문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리고 수단 간의 괴리 이거 아노미죠. 그렇죠. 누구?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머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9번 갈게요. 9번.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 괜찮습니다. 9번도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자 여러분 여기 이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지. 계급론, 계측론 이 문제도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데 이 정도 난이도면 우리 말하자고. 쉽다. 쉽다 진짜. 10번까지는 진짜 괜찮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사회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는 거 이거 뭐죠? 계급론입니다. 계급론. 계급론. 생산수단, 공장이나 기계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을 지배층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층을 피지배층,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다 공통점은 뭐야?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야.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을의 경우는 사회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렇지. 계측론이죠. 네. 1번 보겠습니다. 1번. 갑의 이론은 갑의 이론은 지휘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여러분 지휘불일치 현상은 어디서 설명할 수 있지? 그렇지. 을의 이론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 사회적으로 위신이 되게 높은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상칭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 차원에서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는 매우 높은데 사회적 위신은 낮을 수가 있어. 뭐 졸부 뭐 이런 말로 표현되죠. 어 그렇게 그래서 계측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을의 이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인 서열 상태. 연속적 서열적으로 보는 거. 그렇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 중 하에 상 중 하에 서열적도 상 상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하 하 하 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 왜?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이론은 을의 이론과 달리. 다 차원적으로 여러분 다 차원적 어디겠어 이거잖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타 차원적 을의 이론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의 이론은 갑의 이론과 달리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속한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속한 구성원들 간에 강한 귀속 의식 소속 의식을 얘기하는 건 을의 이론이 아니라 갑의 이론이죠. 그렇죠. 왜. 봐봐. 계금론에서는 생산 수단의 소위 여부에 따라 내가 자본가인지 내가 노동자인지 명확해. 그래서 강한 소속 의식 또는 강한 귀속 의식 강한 연대 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계금론에서 응. 그래서 반대로 써서 틀렸고 이 오 번 선지도 정말 중요한 선지입니다. 자 봐봐. 정치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즉 이거 무슨 말이야. 경제적으로 높고 누가 낮으면 정치적으로도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치. 이건 어디에서 설명될까. 맞아요. 갑의 이론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의 이론에서는 계측론에서는 자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높은데. 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낮을 수도 있거든. 이게 지휘의 불일치야. 그런데 갑의 이론에서는 어떠냐면. 경제적으로 생산 수단을 가진 층이. 생산 수단을 가진 층이 사회적으로도 지배층이 돼. 정치적으로도 지배층이 돼. 그래서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가게 된다. 종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급론에서 응. 많이 했던 거 예 이런 표현이 뭔가 사회학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예 이 번 아니 정답 이 번 맞죠 예 틀렸고 이 번. 예 십 번 문제 보겠습니다. 십 번 문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주제인데 이건 진짜 쉽게 나왔어요. 십 번까지는 정말 평이하다 평이하다. 자 볼까.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노인의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주제나 가설을 보면 모집단을 찾을 수가 있어. 모집단.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연구 대상은 뭐겠어 이거야. 우리나라 노인이야. 우리나라 노인.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다 조사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그래서 전국의 70대 노인 1000명. 이게 뭐겠어? 표본이야. 표본. 됐어요. 예 여기까지 연구 주제나 가설을 통해서 모집단을 찾아내는 거 응. 이게 모집단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두 개 세웠어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시 말하면 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지 종속 변수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뭐냐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첫 번째 소득 수준이 있을 거야 응.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원인이 되는 이게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둘 간의 양의 상관 관계로 가설을 설정했어요. 되었어 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이 연구자는 여가 활동도 있을 것 같아. 여가 활동도 뭐로 잡은 거예요? 독립 변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두 개 세웠는데 소득 수준과 여가 활동을 독립 변인으로 잡아서 종속 변인인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여가 활동 많이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을 거야. 둘 다 다 양의 상관 관계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되었어? 예. 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70대 노인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설문조사 했네. 이 우리나라 노인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표본. 설문조사. 질문지법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니은 봐봐. 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뭐겠어? 뭘 알아보려고? 월평균 소득은? 그렇지. 여기 소득 수준 알아보려고 했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주당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요. 그럼 이거 여가 활동 정도 알아보려고 했겠지. 그치? 예. 그래서 분석 결과 노인의 월평균 소득하고 생활 만족도 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 자. 이거 이거 어 양의 상관 관계로 했고 양의 상관 관계로 됐대. 가설이 맞아떨어진 거죠. 가설 수용. 됩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한편 노인의 주당 평균 여가 활동 시간과 생활 만족도 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상관 관계가 안 나타나더라. 즉 이걸 많이 한 사람이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적게 한 사람이 높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패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되었죠?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을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자 얘가 표본이야. 여기까지 됐지? 모집단은 뭐라고? 우리나라 노인이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한 거예요. 대표성 확보됐어? 어때? 뭐가 문제 같아? 자 여러분 노인. 70대 노인만 했습니다. 80대도 90대도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대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기 그렇지 어렵겠지. 기억 틀렸어요. 두 번째 볼게요. 니은 디근모두 그렇지 독립변수를 주적적으로 정의한 거죠. 월평균 소득 주당 평균 여가 활동 시간 다 뭐야? 자 앞으로 가볼게 요고조고 소득 수준 독립변수 여가 활동 독립변수 그렇지. 맞죠? 그다음에. 디귿 리을은 일차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맞지? 여러분 일차 자료가 뭐예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거. 연구자가 쭉 해서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래서 여길 분석한 거예요. 따라서 일차 자료를 분석한 거. 맞아요. 일차 자료 이차 자료 많이 나오죠. 응.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거 맞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이는 일과 달리 수용되었다. 뭐가 수용됐어. 가설 일이 수용됐죠. 예 이게 수용됐죠. 일이 수용됐습니다. 반대로 썼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이.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일 번 갈게요. 십일 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질문을 통해서 사회 집단 A B를 구분한 것이에요. 응. 각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각각 공동사회하고 이익 사회. 아 많이 했네. 네. 선택 의지에 따라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익 사회죠. 이익 사회. 테니스가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면 다 이익 사회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자연 발생적인 의지 그러면 공동사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A B가 무엇인지 쫙 결정이 됐어요. 문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공식 조직은. B 공식 조직은. A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정답 1번입니다. 네. 이건 진짜 우리가 많이 그린 그림 가운데 하나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이거 공식 조직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자발적 결사체 있어요. 뭐 생각 안 나는데 비공식 조직 어디에 들어가지. 그렇지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든 자발적 결사체든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익 사회이다 이렇게 그렸던 거 진짜 진짜 많이 그렸습니다. 음.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나와요. 네. 되었죠. 그러면 뭐 틀렸는지 볼까? B는 공동사회는 공동사회 대표적인 예 뭐 있지? 대표적인 예. 가족 있습니다. 가족.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와. 나 저 가족으로 들어갈 거야. 저 재벌 가족으로. 아니네 탈퇴할 거야. 안 되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A는 B와 달리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동사회입니다. 그 결합 자체가 목적이야. 가족 그렇잖아요.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결합했어? 아니야.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디 B에서. 그렇죠? 그래서 B B. 그다음에 A의 사례로 이익 사회의 사례로 친족? 아니지. 그렇죠? 이 이익 사회의 사례로 학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공동사회에서 예할 수 있는 오 가 공동사회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인가? 공동사회에서? 전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존경을 받아온 기억과 갑의 과거가 새롭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며 남몰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 갑은 이 단체에서 비밀 작전을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 아 고민 나오네. 고민 나오면 늘 뭐 물어봐? 그렇지.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보면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 해놓으면 뭐 물어보는지 몰라요. 앞에서 이런 문제는 아 사회집단 물어보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뭐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면 이런 거 선지로 가는 거죠. 아 역할 지위 역할 갈등 그런 문제구나.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이걸 보면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그쵸? 일단 다 읽어볼게요. 결국 임무수행을 위해서 가족이 곁을 떠났습니다. 갑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 갑자기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몰랐던 갑의 과거를 알게 돼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 와 대단하네. 기억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건 기업가로서의 역할이다. 어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지. 역할은 뭐지? 기대되는 거 기대되는 거. 응 뭔가 기업가에게 사회적으로 공헌해 주길 뭐 기대할 수도 있겠지. 예 뭐 그렇지만 예 여기는요. 이 기 갑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야. 갑이 실제 수행한 거지. 어머 갑이 실제로 수행한 거예요. 갑이 실제로 수행한 것. 실제로 수행한 걸 우린 뭐라고 부르지. 역할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역할 행동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틀렸네. 그다음에 디귿은 가장이라고 나왔어요. 가장. 가장은 비읍 아버지와 달리 성취지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지. 그치 아버지와 달리 그럼 아버지는 성취지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어때요? 성취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취지입니다. 가장은요. 모두 성취지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진짜 진짜 많이 나오지. 예 태어날 때부터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가장이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 부모 이런 모든 것들 성취지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갑니다. 리을 있어요. 리을 독립운동 단체하고 나왔네요. 독립운동 단체는 사회화 기관으로 따지면 당연히 뭐겠어? 그래서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기초적인 인성 뭐 이런 일차적 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거 하겠지.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미음 여기서 고민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역할 갈등이겠다. 맞을까? 맞지 여러분 여기 잘 봐봐. 그러던 중 갑은 이 단체의 작전 비밀 작전을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독립운동 단체에서 독립운동가이면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겠지. 독립운동가로서 수행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있겠죠. 이게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역할 갈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 해서 정답 오 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이제 십삼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삼 번. 가 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 가 다 뭔데? 보니까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비교하는 것도 정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지금 십삼 번까지 문제로 오면서 좀 어려운 거 어때요? 십이 번 정도가 그렇죠. 십이 번 정도 기역 니은 좀 잘 알아볼 필요 있겠고 그다음에 십삼 번 얘는 이제 좀 괜찮습니다. 얘 다 항상 나오는 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예요. 해볼게요. 가부터 가볼게요. 장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외출과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고 있네. 그럼 가는 뭐겠어? 그렇죠. 얘는 사회서비스로 보아야 됩니다.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을 다니던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냈습니다. 내 혜택을 잇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거만 봐도 이거 뭐냐면 사회보험입니다. 나는 사회보험. 그래서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보여지고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직장을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 유지에 보탬이 되고 있어요. 미래 생활을 위해서 미리 했던 겁니다. 사회보험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봐봐. 생계가 어려워져요. 예. 사회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겠어? 공공이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는 공공부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강제가입의 원칙, 의무가입. 강제가입, 의무가입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렇죠. 사회보험입니다. 나합니다. 나. 예. 그래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강제가입, 의무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예.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는 거.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다. 그렇지. 사회보험은요. 보호하다. 위험을. 미래에 있을 위험. 예. 아플 수도 있고요. 실직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미리.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이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가 있습니다. 얘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크겠지. 비용 부담하지 않는 어려운 층을 국가의 세금으로 도와주니까 얘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고 얘는 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사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 아닌 사람은 더 적게 내서 다 가치 혜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어.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가나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액 부담하는 건 뭐예요. 전액 부담하는 건 여기 공공구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도울 부 도울 조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액 부담하는 건 공공구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오른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렇게 문제 보면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빨리 선지 보라고 했습니다. 아. 비물질문화.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주류문화. 반문화. 아. 이런 거 묻는 거구나. 반문화. 문화의 의미. 그렇게 어떤 걸 묻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네오비트족은 패션이나 음식 여가생활 등 다방면에서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 집단을 말한대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과 에스엔에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역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깁니다.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니까 그렇겠죠. 네. 체험을 중시하는 역동적인 여가활동도 하고. 음 좋네. 이 용어는 천구백오십년대 미국의 저항적인 청년문화를 형성했던 비트족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비트족은 당시 기성세대가 중시했던 출세 교육 등의 가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뭔가 저항적인 성격을 가졌대요. 비트족은. 그런 저항적인 청년문화. 기존에 뭔가 이런 기성세대의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다면 어떤 성격 같아요. 그렇죠. 반문화의 성격이 있지. 반문화. 반문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응.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네오비트족의 문화 네오비트족의 문화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사회 참여나 소통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반항했던 이런 청년문화로서 비트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여기 음식하고 나왔어. 음식. 음식은 여러분 비물질문화이다. 맞아. 어. 물질문화인지 비물질문화인지 묻는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정의해 놓으세요. 이거 뭐냐면 물질문화지. 여러분 물질문화는 뭐냐면 물질문화는 선생님 음식이 물질문화. 네. 의식주와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 다 물질문화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거 보면 편집 기술. 물질문화예요. 예. 편집 기술 물질문화입니다. 빨간 김치. 물질문화예요. 나왔던 적 있습니다. 그럼 비 물질문화는 무엇이냐. 제도나 관념 문화 이런 것들 무슨 제도. 관념 문화 종교 예술 뭐 이런 거. 그래서. 기역은 물질문화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렸어. 그래서. 어. 두 번째. 니은에서의 문화는. 니은 볼까요. 니은. 니은에서 이렇게 이렇게. 청년문화 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겠어. 청년들이 누리는 뭔가 가치관 생활양식의 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넓은 의미가 맞지. 어. 좁은 의미는 세련된 거. 발전한 거. 예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맞고. 디귿은 디귿은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네오비트족 그들끼리 누리는 뭔가 그들의 이 가치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들끼리 누리지만 동시에 전체 사회의 다양성 역동성을 가져다 주죠. 맞습니다. 이게 하유 문화가 그래요. 맞고. 리을은 리을 어디 있어요. 비트족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표시를 했네 반문화를 예예. 미국의 저항적인 청년문화를 형성했던 비트족 뭐 마찬가지네요. 비트족 해놓고 여기 여기 나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반항했던. 사회에 반항했던 어때? 주류 문화에 반항했던 이라고 나왔습니다. 거부하는 반문화적 성격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일단은 여기 보면 경제를 했으면 더 쉬웠을까? 연도별 소득 5분이 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표가 의미하는 반은 무엇이냐면 한 사회에 소득 5분이 배율을 통해서 분배 상태가 어떠한지 소득 격차가 어떠한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가구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했었죠? 예. 남성하고 여성하고 해서 평균 내면 남성이 더 많은지 여성이 더 많은지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여기 나온 이 수치는 비율이 아니에요.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 5분이 배율을 나타낸 거래요. 5분이 배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분이 배율이 뭐냐. 여기 읽어볼게요. 소득 5분이 배율이란 여기 있어요. 1분이 배율. 1분이의 평균 소득 분의 5분이의 평균 소득이래요. 그니까 1분이의 소득 분의 1분이의 소득 분의 5분이의 소득인 거야. 네. 즉 1분이의 소득 대비해서 5분이의 상대적인 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5분이는 상위 20%야. 더 쉽게 상위 2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분이는 하위 2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각 연도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은 모두 다르고 여성 가구주의 경우 1분이의 평균 소득은 매년 1분이의 평균 소득은 상승하였대요. 제가 하나만 이거를 읽어 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십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1분이 대비해서 5분이가 십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1분이 대비해서 5분이가 13배 더 소득이 많다. 격차가 그만큼 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분이의 소득이 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1분이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상위 상위 20%는 13배니까 천삼백만 원입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격차가 이만큼 난다. 그러면 요 숫자가 클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 가구주 가구의 1분이랑 5분이의 격차가 어떻고 남성 가구주는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격차가 이 정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지수들을 나타내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거 이해하시면 그래서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5분이 배울이란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보세요. 전체 가구 중에 과반이 여성 가구주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전체 가구 중에 전체의 소득 격차는 13.2로 나타났고 남성 가구주는 12.3 여성 가구주는 13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여성 가구주가 전체의 과반이네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예.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건 분배 상태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분배 상태. 1분위와 5분위의 분배 상태만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전체의 가구의 수하고 남성 가구주 그 다음에 여성 가구주 가구수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틀렸어요. 분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 2016년 여기 있어요. 남성 가구주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5분위 평균 소득이 더 낮겠다. 여기 12.3이고 여기 13이니까 남성 가구주가 더 낮나? 여기 여성입니다. 여성. 1분위를 100으로 쳤을 때 그러면 5분위는 1300이라는 거예요. 13배니까. 13이니까. 13이니까. 그럼 여기는 12. 남자는 3이니까. 12.3이니까. 남자 1분위를 100이라고 쳤을 때 1230. 그럼 더 적나? 그냥 막 써보는 거죠. 아닌 거지. 그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1분위의 1분위 평균. 남자 가구의 1분위 평균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백이야. 1분위가 이백이고 그렇다면 이 12.3의 차이가 나려면 2460이에요. 예. 그러면 남자 5분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쓴 게 무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분위에. 이 1분위 지금 의미로 저희가 백이라고 썼지만 백인지 이백인지. 요기 남자 백인지 이백인지 삼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액수를 알 길이 없어. 그냥 분배 분배 상황. 격차 상황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지. 그치? 삼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십칠 년 여성 가구가 이천십칠 년 여기 여성이 있어요. 여성 가구가 남자 가구에 비해서 오 분위 평균 소득과 일분위 평균 소득 액수의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성 여성 가구가 남성 가구주에 비해 오 분위 평균 소득과 일분위 평균 소득 간의 액수의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액수를 알 길이 없잖아요. 말한 대로 여자를 백이라고 치고 예.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백이라고 치고 그러면 오 분위는 천이백사십이 되지. 그럼 이게 격차겠네. 천 백사십 격차가 낫겠네요. 그렇죠 남자를 백이라고 치면 뭐죠 천 백구십이에요. 그러면 여자 격차가 남자 격차보다 큰 거 맞네. 그렇죠 똑같이 두었을 때는 그러면 여성 가구주가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에 비해서 오 분위 평균 소득과 일분위 평균 소득 요기 액수 액수 차가 요렇게 하면 커요.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임의로 그냥 백을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냥 본 거야. 액수 알 수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이백이고 여기가 남자가 일 분위가 이백이고 그러면 여기 두 배가 되죠. 그러면 액수 차이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예 아무 숫자나 넣어본 겁니다. 지금 즉 다시 말해서 2번과 3번 선지에서 알 수 있는 알 수 없습니다. 2번과 3번 선지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액수의 차이라든가 누가 더 소득이 큰지 낮은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참 이게 알 수 없다가 좀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 볼게요. 이천십팔년 했습니다. 이천십팔년 이거 지울게요. 여기니까. 이천십팔년 남성 이천십팔년 여기 있네요. 남성 가구주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경우 소득 상위 10% 이내 가구들의 평균 소득은 소득 하위 10% 이내 가구 소득의 평균 소득의 십이배보다 크다. 그럴까.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열두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두 배가 의미하는 반은 뭐예요? 여기 십이. 이 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지? 1분위하고 1분위하고 5분위를 비교했을 때 열두 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위가 100이라고 한다면 5분위는 1200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후 이 100은 뭐죠? 하위 20%를 했던 거고 이 1200은 뭐예요? 상위 20%를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였어요? 상위 10%. 상위 여기 1200보다 여기에서 상위 10%는 1200보다 더 높겠지. 그렇죠? 여기서 하위 20%인데 하위 10%만 잘라봐. 그럼 100보다 더 낮겠지. 그렇죠? 그러면 하위 10%와 상위 10%의 차이는 열두 배를 넘겠지. 그렇죠? 여기에서 5분위에서 가장 부자들 따로 뽑은 거고 1분위에서 더 어려운 애들 뽑은 거니까 차이는 열두 배를 더 넘게 나타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5번은 5번 볼까요? 5번도 해볼게요. 2019년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왔어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5분위 평균 소득은 2018년에 비해서 자 해볼게요. 2018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 여기 볼게.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이 있어. 응. 1분 2분에 5분이야. 1분 2분에 5분입니다. 그러면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해볼게요. 1분위를 그냥 100으로 쳤을 때 100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쳤을 때 여기 12.5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 1250이라는 거지. 여기는 12.6배 차이 나니까 1260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8년과 2019년 1분위가 같다라고 쳤을 때 5분위 소득은 어때? 증가했지. 그치? 그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1분위 평균 소득은 매년 상승했다. 1분위 소득은 1분위 소득은 매년 상승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면 여기 100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어때? 더 커졌다는 거지. 그치? 여기가 커지면 여기보다 지금 주어진 전제에 매년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100, 100 났지만 여기 100보다 더 커졌습니다. 여기가 커지면 이 위에도 더 커지지.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2019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5분위 평균 소득의 경우는 2018년에 비해 더 커졌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16번 가도록 할게요. 16번. 이건 쉬운 문제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뭐 나왔어? 연구방법 하고 나왔습니다. a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사를 관 현상을 관찰하여 규칙성을 찾는데 연구방법 규칙성 찾는 거 뭐지? 그렇지. 양적 연구. 이건 진짜 쉬운 문제죠. 반면 b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뭐지? 질적 연구.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뭐예요? 양적 연구의 특징 들어가야지. 여기 가에 들어갈 건 질적 연구의 특징. 나는요? 둘 다 다 뻗어 있으니까 공통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건 완전 쉬운 문제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양적 연구야. 행위 자체보다 행위 동기? 아니지. 동기이면 이런 것보다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그 다음에 계량화된 자료 통계 분석 뭐겠어? a 양적 연구지. 너무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에 양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분리해. 분리해. 그래서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아 완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양적 연구입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분리할 수 있다. 들렸고.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공통점이야. 직관적 통찰. 이건 누구? 질적 연구에서지. 공통점에 들어가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5번.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질적 연구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본질적으로 달라. 질적 연구. 그래서 뭐라고 해?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지. 정답. 5번. 이거 진짜 기본 문제다. 7번. 17번 보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하고 나왔어요. 속성 하고 나오면 여러분 다섯 가지 생각해야지. 뭐 있어? 학공전축. 그렇지. 변. 이렇게 하죠. 변. 네? 학공전축. 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태극기는 1882년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만들어진 태극기는 지금과 차이가 있었다. 어? 태극기가 당시와 지금이 다르네요. 뭐지? 변동이지. 변동. 그렇지? 태극 모양도 달랐고 지금처럼 4개가 아니라 8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경일과 기념일에 국기를 개항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긴면 너비만큼 내려서 나는데 이는 우린 다 알아요. 그게 우리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모한 의미를 갖는 의미로 이걸 내려다라요. 왜 저래? 다른 나라 사람들 모일 텐데 우린 알아. 뭐하니까? 공유하고 있습니까. 됐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문화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면 변동성이 아니지. 그렇죠? 두 번째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거 이건 뭐야? 학습성.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 요소의 의미나 형태가 변화한다. 이게 뭐지? 변동성. 기역 3번 정답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4번 문화가 이전의 문화를 토대로 해서 점차 풍부해진다. 이건 뭐지? 축적성. 이전의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풍부해진다. 축적성 안 나왔어요?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인 변화. 이거 키워드지. 이건 뭐지? 전체성.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성.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사회 조직의 운영원리 A, B를 비교한 것이다. 예 이렇게 관료제 탈관료제 바로 나왔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평가원에선 자주 안 나왔던 형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식 상향식이 뭐지? 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 민주적인 거 어디에서 예라고 했어 그러면 A가 A가 뭐야 탈관료제입니다. 예 비는 탈관료제가 되겠지. 비가 관료제죠. 관료제는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삼각형 그려요. 위에서 의사결정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응 아래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요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하는가? 여러분 이거 별표. 사회 조직의 운영원리야. 탈관료제건 관료제건 사회 조직을 운영할 때 효율성을 추구할 거야. 다 그러겠지. 그렇죠? 모두 예. 예 라고 해야 됩니다. 관료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산업사회. 그러다 정보 사회가 되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탈관료제로 바뀐 거예요. 두 개 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건 맞는 거지. 그렇죠? 여기 예라고 나와 있고 관료제가 아니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탈관료제의 특징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것만 예라고 되는 거니까. 응. 일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기역 니은은 모두. 아니요다. 기역은 아니요. 니은은 예. 어머 그래서 틀렸어. A는 B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은 거 뭐예요? 이거 관료제에서 대규모 조직을 위에서 아래로 의사를 전달할 때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반대로 썼습니다. B는 A에 비해 그렇지 관료제는 연공서열 탈관료제는 능력 성과 성답은 3번 이 문제도 진짜 기본 문제죠. 그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업무 담장자 여기 재량권이 있어. 아니야 엄격한 규약 절차 예 그래서 틀렸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탈관료제의 특징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구성원의 통제가 지배적인가 그거 아니지. 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예요.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제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 나오면 둘 다 다 얘야. 이것도. 네 이 질문 들어가면 안 돼요. 넌 둘 다 다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3번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하고 나왔어요. 이론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하면 우리 뭐 있지? 그렇지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지요. 그거야 읽어볼게. 문화에도 인간과 유사하게 생애 주기가 있어서 문화마다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를 경험한다. 알 것 같아. 이거거든. 이거야. 더 읽어볼까? 인류의 역사랑 그러한 문환들의 집합적 전기다. 어떤 문화가 창조되고 형성되는 시기를 거쳐서 정점에 다다를수록 그 문화가 지닌 힘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해진다. 모든 유기체가 성장 이후에 소멸 과정을 거치듯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세택이 그리고 몰락하게 된다. 이거잖아. 순환론. 어허. 인간의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정점을 달리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환론 찾으시면 되겠고 기업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가. 이건 뭐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틀렸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퇴보하고 멸망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겁니다. 니은 맞아요. 디귿.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시점에서 가는 미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더 아래로 가는 건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이건 진화론이지. 진화론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에 발전된 상태로 가는데 그 발전된 곳이 서구야. 서구 따라가면 돼.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합니다. 진화론. 정답 니은 디귿에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표분석 문제인데 아주 과학하고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부모 자녀 세대의 계층을 조사했고 상중합니다. 여기 일단 딱 나온 게 무엇이냐면 전체 자녀 중에서 전체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간단한 표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기본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 그래서 부모 자녀 상중하 그리고 상중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이 대각선이 뭐예요? 상상 중중 하하 일치하는 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위가 뭐가 돼요? 이 위가 상승이동.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뭐가 되죠? 이 아랫부분이 하강이동. 예. 하강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전체 자녀 중. 전체. 여기 전체 자녀 중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상층인 경우 5%래요. 모두 상층, 모두 중층, 모두 하층 이렇게 나왔어. 그럼 대각선에 차근차근 쓰면 돼요. 모두 상층은 5고요. 모두 중층. 모두 중층은 40이고요. 모두 하는 25입니다. 금방 쓰면 돼. 됐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볼까요?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나왔어. 그럼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계층은 어떻겠어? 불일치하거나 일치하겠지. 맞아요? 그치. 어. 불일치가 50% 했으면 일치 얼마였을까? 50% 했겠지. 그치? 불일치 0이야. 그러면 다 일치했다는 거지? 응. 100% 불일치 50이야. 그럼 일치 50% 했다는 거지? 예. 이거 찾으면 금방 찾아집니다. 그럼 해보세요. 해보세요.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상에서 잡으세요. 상. 부모 세대 상에서요. 얼만지 모르는데요. 일치한 거 여기 일치한 게 50% 50% 일치해서 오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얼마 될까? 그치. 10이어야지. 10이어야 부모 세대 상이 10인 경우에 50% 절반 일치해서 여기 일치 자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모 세대 중은요. 100% 일치했어요. 다 100% 여기 40이라는 거네. 응. 40인데요. 40 다 일치했어요. 이 말 준 거잖아요. 여기 영이고 여기 영이네. 됐지? 그치 여기 보세요. 그럼 나머지 40이고 여기 50이겠네. 응. 10이 9 40이니까 100이니까 50이지. 맞는지 볼까? 여기 보세요. 하에서 50% 일치했어요. 50인데요. 50% 절반. 25 일치한 자리 같잖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볼까요? 자녀 세대 중층에서 부모 세대 계층과의 일치 비율도 100%다라고 했습니다. 자녀 세대 중층. 에서. 일치 비율 100%다. 즉 중칭은 40인데요. 40 다 일치했어요. 이거 준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라는 걸 찾아준 거예요. 그럼 다 했지 뭐. 응. 저 봐봐. 5 9 0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 5 해야지. 못 되죠. 5 9 0이고 25야. 그럼 여기 얼마 되지? 30이지. 30 40. 그럼 여기 30이어야 되네.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지? 25고 0이니까 25도 뭐.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다 찾았어. 끝났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방 만들었어요? 예. 처음에 헤매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해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층의 비율은 여기 있네. 10이고 자녀는 30이야. 부모 세대가 높아? 10이고 30인데 아니지. 응. 들렸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피라미드야.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 맞네. 자녀 세대는 중칭이 가장 많은데. 아니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상승이동 비율이 하강이동 비율보다 낮아요. 상승이동 여기 이렇게 해서 이십오. 오. 하강이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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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 상승이동이 더 많은데. 틀렸지. 응 그렇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상층 부모를 하층 부모를 둔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십오예요. 이십오. 그다음에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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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배이다. 맞네. 그렇죠. 그래서 사 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일치 비율 했습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여기 있어요. 자녀 세대 상. 상. 그다음에 중. 하. 자녀 세대 상은 모두 삼십인데요. 삼십 중에서 오 만큼 일치했어요. 됐지 중은 사십 중에 사십 이거 백 퍼센트 이건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하고 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은 할 필요 없고 하 해볼까 삼십 중에서요. 삼십 중에서 이십오 만큼입니다. 삼십 중에 오고 삼십 중에 이십오니까 하가 더 일치 비율이 높네 일치 비율은 상층이 하층보다 높다가 아니라 상층이 더 낫다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 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쭉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예 괜찮았습니까? 예 모두 이십 문제 정말 자세히 해설했고요.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은 꼭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엔 그동안 시험이 없었었는데 5월에 보는 4월 학력평가였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다음 6월은 더 잘 더 진짜 한 단계라도 이렇게 딱 높게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